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도 큰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모두 지난달 27일 기준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8.2%였습니다.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로 지난달 26.3%의 손실이 났습니다.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 1, 2위인 테슬라는 마이너스 18%, 애플은 11.6%였습니다. 또 국내 주식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한 달간 가장 많이 사들인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10개 종목도 지난달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1.5%를 기록했습니다.